가수 정동원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면서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 어둔 혐의로 수감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은 정동원에게 걱정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천류는 끊지 못합니다. 팬들은 정동원이 부정적인 주변 환경에도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본인의 길을 나아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3월 8일 정동원의 부친 정씨와 트로트 가수 A씨의 갈등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정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A씨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씨와 소통 문제가 있다며 전속계약 파기를 원했지만 정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연락이 닿지 않았죠. A씨는 정씨가 연락 두절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보니 현재 수감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출소 일정은 모른다. 그를 만나지 못해 지금 당장은 계약을 파기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어요. 이어 현재의 계약 관계를 마무리한 다음 좋은 소속사를 만나 마음 편하게 활동하고 싶다. 갈등 역시 원만하게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어요. 이와 관련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측은 정동원 군은 해당 일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현재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또 이번 일은 가족사인 동시에 정동원 군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더 이상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본인 또한 기사로 접하게 되며 그 충격이 생각보다 많이 큰 듯한데요. 현재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속사의 전원만으로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걱정이 커지네요. 이번 사건은 정동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동원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도움을 줄 때입니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장민호 등과 인연을 맺고 현재까지 이들의 조언과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유명하죠. 아버지의 문제로 힘들어할 정동원에게 어른들의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동원의 부모는 정동원이 3살 때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정동원은 조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죠. 실제로 충격적인 논란 내용에도 정동원의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누리꾼들은 이번 논란은 정동원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또 아버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동원이 질타받지 않길 바란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죠. 정동원은 올해 18살로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팬들은 정동원이 아버지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낸다거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바라지 않는데요. 여러 문제에도 꿋꿋이 자신의 본업을 통해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길 바랄 뿐입니다. 사실 정동원이 지금보다 더 어렸던 미스터트롯 출연 직후 가족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죠. 팬페이지에서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것인데요. 먼저 당시 정동원 매니저로 알려져 있던 박 모 씨는 계좌를 열고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동원 군에게 무엇이라고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크셔서 전화 문의가 많습니다. 라면서 후원금은 정동원의 연습실을 짓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정동원의 일부 팬들은 매니저의 개인 계좌가 후원 계좌로 공개된 점을 꼬집었는데요. 후원금을 보낸 한 팬은 박 씨가 정동원 부친의 지인이라는 사실에 반발했고 후원금을 공개적으로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은 수면 위로 올랐죠. 박 씨는 이후 후원금 반환 소송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정동원의 소속사 측은 후원금 반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환을 진행하겠고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후원금 사용처를 비롯해 연습실에 붙여둘 후원인 명단에 기입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 정동원의 부친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팬들의 손의에 의해 계좌를 열었지만 오해가 생겨 아들도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동원의 부친의 설명에 따르면 정동원의 연습실이 너무 노후돼 이를 짓는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전화가 빗발쳐 계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친은 후원을 거부했으나 계속된 문의의 후원 계좌를 열었다는 입장이었어요. 정동원의 부친은 반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돌려드리고 원하지 않는 분들의 돈은 기부할 생각이었지만 이분들은 기부가 아닌 동원이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씨가 정동원의 새어머니라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계실 때부터 동원이를 신적으로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아버지도 큰딸이라고 불렀을 정도다라고 해명했었는데요. 하지만 정동원 하우스가 박 씨의 단독 명예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이로 인해 박 씨가 아버지의 여자친구라는 의혹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동원이 미스터트롯 출연 전 인간극장 출연 당시 정동원의 아버지와 박 씨의 관계에 대해 3년 정도 만나는 사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 논란은 계속되었는데요. 또한 할아버지 성묘 비석에 잡으로 적혀있는 박 씨의 이름을 발견한 후 의혹은 기정사실화되어 갔어요. 다만 누리꾼은 아직 학생인 정동원이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리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죠. 또한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입장임에도 그렇다면 왜 후원을 타인의 계좌로 받았는지 왜 내역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는지 등 해결되지 않은 의혹에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이후 명의가 정동원의 이름으로 다시 돌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논란에 휩싸이고 몇 달 뒤 정동원의 아버지는 모든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특히 매니저 박 씨가 새엄마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는 제가 솔직하게 말하겠다. 오래전부터 할아버진 생전부터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동원이가 엄마를 너무 잘 따른다라고 털어놓았죠. 특히 하동에 내려오면 엄마하고 같이 자려고 하고 모든 일을 엄마한테 먼저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상의를 한다. 그만큼 동원이가 너무 엄마를 잘 따르니까 그게 참 감사하고 동원이가 엄마 덕분에 많이 밝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아버지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동원인데요. 정동원 외에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스타들의 사연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예은 역시 부친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스타 중 한 명인데요. 심지어 예은은 지난 2018년 부친의 잘못으로 인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까지 접수된 케이스죠. 고소장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교인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빼돌렸으며 예은 역시 엔터테인먼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예은은 소속사를 통해 부친로부터 지인을 소개해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으로 카페에서 한 차례 만남을 가졌을 뿐 엔터테인먼트 사업 설명회는 아니었으며 사기와 관련된 자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해명했어요. 경찰은 예은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부친인 박 목사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부친은 사기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소희의 경우는 부친이 아닌 모친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한 스타인데요. 논란의 시작은 2020년 한소희 모친에게 갯돈 사기를 당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오면서부터였어요. 이와 관련해 한소희는 5살 즈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랐으며 모친과 왕래가 잦지 않아 20살 이후 채무 소식을 알게 됐다고 전했어요. 당시 한소희는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자식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모친의 빚을 변제했으나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채무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죠. 이후 한소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한소희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는 판결이 내리면서 비로소 모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이외에도 김혜수, 장윤정, 박수홍 등 가족들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며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하지만 정동원의 경우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트로트 가수 A씨도 정동원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요. A씨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다. 동원이도 저도 오다 가다 보던 사이라고 설명했어요. A씨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것만 알았어도 괜찮았을 거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 주위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전했어요. 이번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정동원인데요. A씨는 마지막까지도 정동원은 몰랐을 거다. 따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동원이에게 피해가 갈까 봐 최측근에게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부디 동원이에게 아무 피해가 가지 않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어요. 부디 마음 잘 추스르고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또한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